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. 대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. 이번에는 사원 공사 현장 앞 골목에 하얀 액체가 뿌려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지난 7일 저녁 대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 현장 앞 골목길입니다. 누군가 냄비에 담긴 액체를 바닥에 뿌리는 이러한 장면이 CCTV에 포착됐는데요. 이들은 CCTV를 의식한 등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이 액체가 그럼 무엇인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. 하지만 이슬람 건축주 측은 뿌려진 물질의 냄새 그리고 사원 앞에 돼지 머리가 등장했던 것으로 미뤄봤을 때 동물성 기름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습니다. 그러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고 추후 경찰에도 신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. 앞서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이 지난해 말 같은 장소에서 돼지 머리 바베큐 파티를 벌인 데 이어서 지난달에는 돼지 수육 파티를 열며 항의에 나섰죠. 하지만 이번 오물 투척에 대해서는 오르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